저는 지금 요셉 미티 내셔널팍의 티오가 패스로드에 있는 테나야레익에 와있습니다. 테나야레익에서 지금 이렇게 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곳은 고도가 한 2500m급 정도 될 것 같네요.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. 그곳에 이렇게 돌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이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. 물이 굉장히 맑죠. 이 물들은 다 눈이 녹아내려서 형성된 지금 호수입니다. 이 물은 다 눈이 녹아내면서 병아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. 이 물은 다 눈이 녹아내면서 서로가 다 눈을 녹아내면서 말이나 못하는데요. 이 물은 다 눈이 녹아내면서 일을 갖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